문재인 정권 5년, 여러분의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분양과 불봉종의 나라로 달라지고 피폐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셀 수도 없는 정책 실패로 국민은 실망하고 희망을 잃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셀 수도 없는 정책들을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여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불공정, 자기들 기준의 검찰개혁의 실패, 임대차 3법 등의 부동차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하셨습니까?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 소보산공인과 중소금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K-방역이라 선전하는 코로나19의 방역 절체도 방역 정책도 실패하여 지금 무항자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의 열광이 치차 힘든 정책 실패를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 국민은 우리 착하고 순진한 우리 국민은 오롯이 가운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권을 이어받아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한술 벗도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책의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포퓰리즘,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포퓰리즘의 최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국민들을 선업하는 정책만 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정보, 내놓은 한국의 정보, 한라치주의 정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에 있습니다. 생산이 먼저 있고 소비가 뒤를 바쳐주는 시스템이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비를 우선하는 정책, 소득을 우선하는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언뜻 이것은 경제를 정치화하는, 또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제의 정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소득을 올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여 그렇게 옹호한 최저임금의 금격한 인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플레이션과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은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모든 경제 정책을 표를 받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 미래 발전, 국가 장관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표를 받기 위한 정책, 국민에게 사탑발링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그 5년 전 세계 경제 소각들이 많은 우려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는 5년 전 치유화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여 경제 정책을 펴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제는 침체되고 소상공인은 절망하고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풀뿌리 경제의 기본인 중소기업은 몰락하였습니다. 이것은 표를 의식한 단순히 경제 정책을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은 생산과 성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초성위에 소득과 소비를 하는 그런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군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일정명민 여러분 이렇게 경제 정책을 표를 받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들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저들에게 표를 든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경제인에게 맡기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후보 바로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만이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만이 무너진 봉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만이 집체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